자 여기가 일본의 말이죠. 저 자가 물가 저 자입니다. 물가의 백선. 즉 일본 바다에서 백대 유명한 지역인데 삼우전 비니라. 삼우전을 미우다 하마. 미우다로 있어요. 미우다 하마라. 일본의 백대 여기가 해수욕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기도 대마 일기도 하고 대마도 하고 국정공원이구나. 여기가 커피가 200엔 200원. 좋습니다. 2천원. 이쪽에도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꽤 많이 왔네. 오늘 좋은 날이구만요. 아름다운데 여기 섬이 멋있어요. 섬이 사실은 멋있는데 섬까지 들어갔다 걸어 나오신 분도 있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오시는 분도 있구만. 물속에 들어갔다 걸어오고 물이 아주 맙고 모래가 아주 좋습니다. 모래가 아주 좋아해. 완도 명사심지 머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완도하고 좋다고 생각해. 이만큼 아마 괜찮아요. 배경이 좋아. 자, 엄마가 그대로 하셨습니다. 언니, 우리 김태훈. 자, 여기가 미우다 해수욕장인데 일본에서 백대 해수욕장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고 우리나라에 느끼는 곳이 또 있어요? 이 모래가 우리나라 완도의 명사심리 모래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명사심리도 가보셨는갑네. 아유 그래요? 아름답습니까 애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윤소천 시인 겸 수필가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보고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대마도 왔는데 대마도 처음인가요? 네 처음 왔습니다. 아주 생각보다도 자연이 너무 좋아서 또 좋은 데가 많은데 여기는 완전히 살아있는 자연 아주 꾸미지 않는 자연이 너무 좋아서 가늘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물이 좋죠. 물이 좋고 이 섬이 좀 더 특별하게 아주 멋있어요. 지금 보류책이 어디에 내놔 보고 빠지지 않으면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 와서 보면 마음이 툭 터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에메랄드 바다에 불빛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